자, 자, 끄고 네, 조금만 갈게요 네 이쪽 가만 가주세요,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니요, 기부하거나 네, 저는 오늘 상을 어, 고생하셨습니다 네, 사랑을 못했지만 네, 사랑을 해주셔서 네, 팬 여러분이고요 네, 좋은 상 받은 거고요 어, 중국의 많은 팬 여러분들도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어, 멤버들이 좀 많이 보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같이 이재에서 트로피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그래도 어쨌든 각자 자연업계에서 서로의 매력 발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네, 굉장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멤버들한테 가장 많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 너무 사랑하고 오늘 MC를 보면서 모든 무대를 다 유심히 봤는데 신인분들 무대를 보면서 저희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골든디스크 굉장히 저희가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매 순간이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도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라는 상도 말고 앞으로도 더 소녀시대 분들께 좋은 무대 좋은 음악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저 소녀는 없었죠? 특히 언니가 제일 바빴던 것 같아요 에이, 무슨 소리야? 사연이 제일 바빴죠 아니에요? 아직 바빠요 소녀시대 모두 바꿨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쵸, 일단 쓰시다가 세 곡이나 슬플 타이트 활동을 했었죠 맞아, 맞아 라이온 아티 뮤틱 파티 세 곡을 연달아 연달아도 보여드리고 또 제작들도 연달아 하느라 그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바쁜 그런 연달아도 했던 것 같은데 또 연말까지도 되게 바쁘게 기분 좋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을 잘, 기분 좋은 그런 연도를 기억을 하고 2016년도 저희도 연달아도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여러분, 얼마 전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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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더 어리니까 틀 수 있어요 네 좋아? 나이 얼마 전에 중국에서 영화 철학을 마쳤는데요 되게 너무너무 좋은 감독님들과 감독님과 또 좋은 스태프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즐겁게 장연을 마쳤습니다 중국 팬 여러분께 저희 영화를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저도 되게 설레고 긴장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에 열심히 소년시대에서 달린 만큼 오늘은 개인 활동도 많이 전화 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을 더 표현을 해 주신다면 저희도 꼭 고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뭔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꾸준히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네 지금은 소년시대!